네 호랑이가요 늘어지게 저기 자고 있네요 저 벽 뒤편에 아 좀 걸어 다녀야지 찍을 맛이 나지 저 누워서 자고 있어요 이쪽으로 와봐 이쪽에도 있나 보자 두마리 어디있어 또 하나 여기도 또 한마리 늘어지게 자고 있어 호랑이들이 다 잠자 아 두 마리가 다 자고 있네 하나는 등 돌리고 이쪽은 옆에 저쪽에 호랑이가 어 아유 무역탕도 있고 호랑이 두마리가 저쪽 오른쪽하고 요 가운데쯤 둘이 누워있네요 그리고 저기 안쪽에 뭐 음식 던져준거 아니에요? 저쪽이 또 딴 데 있나 보자 저쪽이 또 딴 데 있나 보자